그녀들은 묻지마 걸스카우트에 경찰 불려놔? 경찰을 왜 부르나? 아 진짜 사모예라 그러네 너무 금토네 진짜 그래 드럼은 니가 쳐가 사람이 좀 치고 살아야지 먹이야 안 해놨으면 등판댁이 돼지게 받는 거 알지? 사랑해 냉각실에 넣어! 난 몸이 되니까 풍종 되는 거 같아 신나다 한다 사모예라 이 동네 아줌씨들 탁 탈툴야 보자 22억 5천 정혜란 그년이 단골을 해 상혜란 씨 제발 아줌마는 뭐야 뭐야 시끄럽다니까 맘만 봐도 걸은 아닌걸 묻지 뭐 마지막으로 셋 넉 넉 우리 감사합니다.